마사이장차 목기가 나왔네요. 목차요. 옷 다양하네요. 여러가지 나온다고. 옷은 4,000원이요. 이건 얼마요? 이거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무슨 나무요? 무슨 나무요? 무슨 나무요? 티커. 티커? 예. 티커는 곰팡이 안 사는 게 특징. 티커요? 예. 국내산인가요? 저 나무는 수입나문데 만들기엔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얼만데요? 안녕하세요. 이건 한 세트로 해야 되는 건데요. 네. 18만원이요. 아, 18만원. 비싸구나. 이 그릇도 이 그릇하고 또 틀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하고. 네. 요거는 바루공양으로 만들었어요. 아, 좋네요. 바루공양이 뭐예요, 사장님? 예, 그 선임들 저 밥그릇. 아, 밥그릇? 아, 여러 세트로 가지고 다니냐. 밥그릇 먹지요. 안그러면 뭐라도 먹어요. 아, 그래요? 와, 많이 나왔네요. 조그만 병아리들 모이줘도 되는 그런 거냐. 돈은 녹차짠, 일본 녹차짠, 일본 소주짠. 이게 얼만데요? 5,000원이요. 5,000원이요? 병아리들 모이줘도 되는 거냐. 감사합니다. 여기 많이 나왔네요. 아, 알고 있어요. 거북이도 나오고, 나무기도 있고, 많네요, 여기. 와, 마사회장터인데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 거기다 이제 물도 끓여드시고. 한잔 하실래요? 네네. 이거, 이거 뭔데, 뭐 담으면 보세요. 네. 나무하고 무슨 나무에요? 연수목. 연수목. 연수목이요? 그게 어디에 좋죠, 하장님? 연수목사가?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나무. 네?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나무.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나무. 연수목. 저도 명함 하나 주세요. 나무에 대해서 모르면 혹시 여쭤볼게요. 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실은 나무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나중에 키울 건데, 연수목이라는 나무가 있나 보죠? 밤사이. 하장님, 저 명함 하나 주세요. 한 두 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함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거 봐요, 이거. 이거요? 네네. 이거 하나 찍어, 찍죠? 네, 아예 찍어요, 하나. 하나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명함을 하다 보니까, 적게 가져와서. 네, 감사합니다.